화순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.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정규직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고용보험,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에서 1에서 4년차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